혼자만 누를 수 있는 자리 TV라 했는데 현재 6시 40분 여기는 잭이 항구에서 110V 변환 잭을 사오시던가 다이소에서 500N에 팔더라구요 단위의자 내려서 앉을 수 있게끔 여기가 3시 7시 4시 3시 4시 8시 4시 5시 4시 5시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기가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여기가 휴전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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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따로 전이도 있어요 흡연을 하는 데가 건물 외에 흡연실이 있는 데가 있어요 1박에 한 2만 5천원 너무 생각을 하셔도 돼요 국보가에서 흡연이 제일 싼데 나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침대에서 컨디션도 괜찮고 잘 환장한 것 같아요 대신욕도 각맞고 그를 해외 대신 조금을 넣게 됐어요 주변에 맞춘기도 많고 괜찮습니다 쿠쿠카에서 술 한잔 먹으러 왔어요 구글보고 찾아온 건데 남자 사장님이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추천 같은 걸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남자 사장님이 안 계시네 뭔가 2층에 있는 가게인데 한번 가볼까 뭐를 파는거야 뭐 혹고노무약기 생선회의에서 이것저것 다 코르몬 같은 것도 팔고 어 여기가 여기 혼자 계시는구나 모두레가 이천 이거 말린 고등어 낭목 생문어 음 가게 분위기가 허접하니 약간 회종류로 팔더라구요 규탄이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에 없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텐진쪽 하카타 그쪽에는 오다 보니깐 꽉 차있더라구요 식당들이 근데 여기는 한산하네요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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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인분이 1300엔 이게 대창나베 응 응 응 응 사람이 없어 응 해산물 잊어버려 응 한거 없어 다 파네 뭐 돼지 소 뭐 뭐 한국에 이런거 다 있네 응 땡맥수 한잔 먹어볼까 어 그냥 나왔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썬하고 꾸릿꾸릿한 냄새도 나고 아까 저기 시모노세계에서 회를 먹었잖아요 그거 먹고 나서 딱 회가 먹기가 싫어졌어 그래서 회는 말고 우설을 먹고 싶은데 우설이 먹고 싶은데 이러다가 못 먹는 거 아니야 아 아 1인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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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원 퍼슨 예스 원 퍼슨 원 퍼슨 예스 원 퍼슨 예스 원 퍼슨 예스 이즈어 탕가 네 980엔 마토 어 가볼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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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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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오우 분위기 좋아 야식 코코오카에서 첫잔이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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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장 소스, 간장 소금도 아니라 약간 미연 플러스 소금이 섞어있는 양념같아 하이블이 훨씬 낫다 가성비는 좋다 한국처럼 달고 이러지 않고 위스키 맛이 좀 강해요 딱 좋아 감자 소주 감자 사케 여기가 술값이 훨씬 싸다 술에 취해 있더라고 혼자 혼자 딱 들어왔는데 여기 옆에 있는 분은 지금 들어온 거고 지나가다가 문을 딱 열었는데 안 열려 문이 장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술에 완전 취해 있더라고 아 제 페이스? 일본드롭다 일본드로 오우 먹을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기 보이는 봉지가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저걸 손짓으로 달라고 그랬어 400엔 갈래야겠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19 72 72 72 아래 소 72 아 아 넌 마치 아 하 하 하 하 하 월드 49 아 49 아 아 하 어 어 마이 네임 타지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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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로 지로 타치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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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로 지로 타지맨 타지맨 시유시유 고마워 인터내셔널 락바 시베리아 시베리아 아리가또 굿나잇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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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겜블 굿나잇 아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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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굿나잇 어스 어스 굿나잇 바이 하루하루 하루 살게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